이리 앉을까? 어서 이거 향기가 좋아 맡아볼래? 응 음 그러네 냄새 좋네 이거 우리 집 거 뭐야? 뜯어봐봐 뭐 나중에 회장님한테 부탁한 사진인가? 어 어떻게 됐어? 그 산부인과에 이영애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야? 30년 전 환자 명단까지 보내줬답니다 시스템에는 확보했어? 네 아! 간장 할머니다 애기야 아빠 간장 할머니 이제 기억이 나세요? 응 우리 아빠예요 할머니 아파서 아빠랑 왔어요 어 애기 사탕 줘도 돼요? 네 일로 와봐 이거 봐라 애기 많지? 이윤아 으흠 이 이 error 이거 여유주? 이거 여유주 아니에요? 엄마잖아. 엄마가 왜?